오늘 갓 오브 워 라그나룩 할거예요 육포 쓱 먹으면서 라그나룩 가도 부어 이야 이거 참 귀하다 그치 이 플스5가 없는 사람들은 방송으로만 봐야겠네 오늘을 위해서 또 패드 충전 야무지게 시켜놨습니다 오늘 켠 김에 안까지 할 거냐고 120시간짜리 게임을 내가 켜놔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갓 오브 워가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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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들 많아질 테고 이미 뭐 트위치는 갓 오브 워가 점령을 해버렸고 그쵸? 트위치 한번 볼까요? 트위치? 가장 어떤 게임 문화에 있어서 가장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 보고 가장 민감한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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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오브 워가 지금 27.6만명 이게 이런 게임이에요 예 이게 이런 게임이에요 이런 게임 예 27.6만명 전세계에서 지금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를 지금 시청하는 사람들 어제 자정 지나고 나서는 더 어마어마했었겠죠? 이틀 차인데 이 정도면은 아주 재밌는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씩 나눠서 엔딩 볼 거냐 하는데 당연하죠 조금씩 나눠서 엔딩을 봐야죠 이게 얼마나 재밌는 게임입니까 게임 카테고리 하면서 볼게요 여기요 어 하나 먹었어요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야 진실의 육포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그냥 참기름 바른 상태에서 구운 거지? 어 맞아 맞아 더 구워야 되나? 대치드신만 했느냐 음 괜찮아? 깊다 깊다 음 탄산 하나 줄까요? 음 탄산 좋다 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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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짭짤하고 고소하니 이 저키가 참 맛나네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육포를 고를 때는 항상 소고기 90% 이상 네 그것도 우둔살 한우면 더 좋죠 흠 흠 흠 흠 맛있네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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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습니다 흠 흠 흠 흠 음... 씨바 빨리 게임 안 하냐는데 할게요 아...좋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월요일 화요일 휴방하고 이제 수요일날 돌아왔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 나왔으므로 또 플레이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8만원을 줬습니다 요즘 이렇게 풀프라이스 게임들이 이렇게 너무나도 가격들이 비싸졌는데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오르는 물가와 또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참 가성비가 좋은 취미가 이 게임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이번 10월, 11월만 해도 이제 게임에다 쓴 돈이 거의 20만원이 다 돼갑니다 콜 오브 듀티도 8만 5천원이고 갓 오브 워도 7만 9천 8백원이고 이 둘 다 더하면 거의 뭐 10만원 후반대인데 굉장히 좀 가격이 좀 비싸죠 비싼데 비싼만큼 또 재미를 주는 또 이 개발자들이 이 게임 만들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게임을 개발했겠습니까 음 그죠? 음 그래서 제가 가장 또 좋아하는 게임 중의 하나인 갓 오브 워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랄프한테 전화를 해서 음 플스 연결 어떻게 하는지 물어볼게요 음 오늘 못 보겠다 이랬는데 왜요? 보내드릴까요? 제 손가락으로 클릭 두 번으로 당신 보낼 수 있는데 네? 조금 늦게 시작한다고 지랄병 하지 마시고 저는 오늘 1시간 일찍 왔습니다 이거 모함이죠 모함 네? 내가 연결해줄게요 아 랄프한테 배웠어? 응 야 너 정말 멋진 아이다 어? 너 진짜 멋진 아이구나 랄프 하나만 더 줘 그러면 그거 그만해라 어디 저 남자 먹는 걸 먹으려고 해 저기 세나가 안 꺼져있나봐 세나도 꺼야겠네 음 어 지금 약간 딜레이 있죠? 새로고침 오케이 좋습니다 싹싹싹싹싹싹 응 됐어 연결했어? 응 잘했어 응 자 보상이다 먹어라 응 육포를 쪼쪼 먹어요 응 아휴 아휴 배불러 아휴 배불러 아휴 이거 맞냐 이러는데 아휴 그러면 육포를 뭐 어떻게 줍니까? 응? 육포를 어떻게 줘야돼요? 흠 흠 야이 정말 재밌겠다 응 야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요 플스를 한번 켜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몇 년간의 이 긴 공백을 끼고 깨고 나타났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 재밌겠네요 흠 헬 흠 흠 오우 마이 뭐야 오우 마이 고우 파깅 갓 오브 월 한달 만에 키는 플스에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라그나 록 다소 한달만에 이 플레이스테이션을 켜서 내가 보는 이 썸네일 이날만을 기다렸다고 플스의 판매량에 아주 흥에 영향을 끼칠 바로 이 게임 갓 오브 월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말 재밌겠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1월되면 또 무료로 다운받을 게임들 나오거든요 오 인왕 2를 뿌리네 일마들 이거 이거 아주 플스 이번에 일 내려고 작정했나 이거 해리포터 레고 시리즈도 뿌리네 11월달 아주 감동적이구만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 씨볼 드디어 돌아왔다 우리의 크레토스가 방신의 아들 크레토스가 왔습니다 하하하 진짜 오랜만입니다 재밌겠네요 진짜 내 게임 참 좋아합니다 자막 색깔이랑 이런 것도 세팅 야무지게 좀 해놓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또 읽기 좋게 화자의 이름 그리고 화자 색상은 하얀색 방향 표시 방향 표시 자막의 방향이 어디서 오는 건지 좋습니다 자막 아주 크게 이거 해야죠 진하게 이거 해야죠 진하게 옵션이 많아졌네 세팅 거의 다 됐습니다 흠흠흠 흠흠 흠흠 아 존나 재밌겠다 진짜 그 느낌 알아요? 약간 바이킹 탈 때만 느껴지는 건데 약간 오금절이면서 막 어딘지 모르게 음꼬랑 음경 사이에 그 저 어디죠 그 부위가 회음부라 그러네 그 부분이 막 막 오줌 쌀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야 오랜만에 나 게임에서 이런 걸 느껴보네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게임입니다 음 저 화면 어디에 있든 가장 가까운 대상 저 화면 카메라를 가리킵니다 흠흠 클래식 플러스 좋네 조준 시 가까운 퍼즐 대상을 조준합니다 아니야 자동 대상 이거 좋네 공격 시 카메라 중심점 이동 이거 좋다 무기를 휘두를 때 화면 안과 밖에 있는 대상을 고려하여 적에게 카메라 중심점이 이동합니다 공격을 찾는 대로 카메라 중심점이 이동합니다 오 좋다 이런 거 이런 거 좀 해줘야 돼요 흠흠흠흠 자동 획득은 또 뭐야 자동으로 입수 필요에 따라 체력의 돌이나 분노의 돌을 육수합니다 전투가 끝난 상황에서 은편 자원 전리품을 화폐 및 자원 모든 아이템 좋아 자동 획득 아 아니야 자동 획득하면 안 돼 이거는 꺼야 돼 어 흠흠흠흠 와 이거 뭐 내가 미리 좀 세팅 좀 해놓을걸 미안해요 음 음 세팅하고 있어요 기다려 보세요 음 흠흠흠흠흠 어 좋아요 거진다 됐어 지금 게임을 제대로 즐기려면 세팅이 중요합니다 컨트롤러 시각화 상시 표시점 켜는 게 좋죠 자 세팅이 다 마무리가 잠깐만 어 오케이 전멸 감소는 뭐야 오케이 카메라 흔들림 활성화 좋아요 모든 세팅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형님 정연호 여무지게 자리합니다 나 중땅 어 그래 정연호 이름이 정연호야 어떻게 사람 이름이 정연호야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구나 음 흠흠흠흠 카메라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시네마틱이 재생될 때 카메라 핸드핸드 움직임과 떨림과 흔들림을 줄입니다 이런 거는 뭐 그지 어 와 진짜 재밌겠다 아 아 미안합니다 음 음 어우 미안합니다 음 음 음 음 음 고 대비 표시를 사용할 때 배경 물체 또는 고체도 색상을 주먹합니다 음 됐어 다 했습니다 이제 와 진짜 재밌겠다 소리를 어떻게 켜지 잠깐만 소리 어떻게 켜더라 어 얘가 크레포스가 아니라 크레토스 아주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죠 아주 멋진 성남자 마초 그리고 과묵형 그런 캐릭터인데 흠 남녀노사 할 거 없이 너무나도 좋아할 좋아하죠 이 캐릭터 아 여기서 켜면 되겠구나 똥싸고 올게요 하시는데 아니요 똥싸고 오지 마세요 이제 시작할 거거든요 아 소리 적당합니다 갓 오브 워 지난 이야기 한번 보실래요 지금까지 스토리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대충 보세요 아 이스라엑은 그리스마스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도시를 이처럼이 아니었을 때가 안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도시가? 레이터의 방역? 네, 하지만 더 이상. 이쁘게 1호의 일을 받는 것이고, 정지게 2호의 일을 가진 것입니다. 첫번째, 제게를 버릅니다. 이 이스라엘 특히 이제 너의 죽여는 흐른 서울 채널이 그 mucha La보때는 그自님にな지가 orr destinations 이가 엄마 이것은 아무거나 할지 이것은 아무거나 마체로 할 것 같은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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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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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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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좀 궁금하시고 하시면 유튜브에서 갓 오브 워 스토리 치면은 굉장히 친절하게 잘 요약이 되어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그거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재밌습니다 시작합니다 고티 확정이죠 이 게임 그래픽 너무 훌륭하고 폐쇄자막 저는 일부러 켜는 타입이에요 넷플릭스 볼때도 저는 흘깃거린다 뭐 재채기한다 이런 거 다 켜놓습니다 흠흠흠 아주 친절하게 해야 여러분들도 몰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 존나 재밌겠다 이게 120시간이라던데 흠흠흠흠흠 그렇다 꽤 아트레아스 크레토스의 아들이죠 오 좀 컸네 Carter 오 변성기왔네 흠흠흠흠흠흠 deadlines 다음은 뭐예요? 어떤 저런 저음이 나오지? 저음 7이네 이제 좀 늙고 에이징 커브가 이미 왔죠, 크레토스 재생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신과 하프 신, 하프 인간 이건데 약간 엑스맨 울버린 영화 로건 그 생각하면 딱 좋아 딱 그런 지금 상태야 와이프 잃고 3까지 자기가 이제 있던 세계관에 있던 모든 신들 다 죽여버리고 어디 다른 곳으로 빨려 들어가서 왔는데 하필 그것이 또 신이 있는 곳이야 신들 있는 곳 뭐하노? 흠흠흠흠 흠흠흠 그치 이 형이 으응? 카메라 시청 어떻게 바꿔? 아아 아아 됐어 됐어 흐흐흐흐흐 아이 튜토리얼이잖아 아으아으 거리면서 이렇게 호들갑들을 떨어 어? 새가 지적인다 이런 자막 보고 싶지가 않다구요? 참 여러분들 까다로우셔 아예 끌게요 예 끄겠습니다 와 엄마 요거 켰다고 이렇게까지 막 엥? 됐죠? 형 여물고 보지 흠흠흠흠 흠흠흠흠흠 어? 프레이아다 우린 적이 돼버렸구만 결국 끄지라 이 개같은 년아 어디 무당같은 년이 와가지고 까브놈 어색 오 우우 우ú 우융 유아 우융 우유 우유 우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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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아! 싸우고 싶지 않아! 개같은 싸가지 없는 싸가지 없는 년아! 꺼져! 이 개년아! 아아! 이 부자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거야? 정말 에? 왜 또 뭔데? 오오! 오오!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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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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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о 나이스 잘 됐다. 이 사막잡니 circa 그냥 얼굴 밟아 버려야 되는 거 그래도 봐주네 이예아악! 왜 아들을 죽였거든 전작에서 이런 스토리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잡다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들 간의 어떤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들 죽였어 우리가 어쩔 수 없었어 아들놈이 너무 개망나니 새끼였거든 몸이 계속 재생된 능력이 있었는데 발두르란 놈이었거든 글막아 우리 너무 힘들게 했었어 전작에서 죽였어 어쨌건 우리가 우리 손에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럼 저 여자는 죽은 아들 불알 만지는 거네 그치 복수하려고 왜냐면 아들밖에 없었거든 낙이 저 여자도 불쌍한 기구한 여자야 근데 우린 내 목숨을 위협하는데 어떡해 죽이버려야지 끝까지 댐볐어 죽을라고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어쨌건 우리는 전작에서의 모든 미션을 다 마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야 크레토스가 개고생하고 하여간에 존나 요약해서 얘기하자면은 아트레오스 많이 커가지고 이제 지가 사냥해온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랑 둘이 살아가고 있는 건데 원래는 이제 엄마가 죽었어 크레토스가 이제 너무 개고생해가지고 다른 세계관으로 와서 그 와이프를 만났어 아주 괜찮은 여자였는데 그 둘 사이에 이제 애가 이제 나온 슬아의 애가 저기 아트레오스야 근데 엄마가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 뼈가루를 이제 그 가장 높은 산에서 뿌려달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거 다 하고 그 와중에 그 저 여자 아들 발두르라는 씹새끼가 와가지고 존나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어 조용히 살고 싶은데 조용히 살 수가 없는 거야 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거라고 보면 돼 어 요 정도만 딱 내 설명을 해줄게 자막이 아니라 자막이 아니라 저 프레임이 30프레임이니까 이거 성능 중시로 바꿔야겠다 난 프레임충이라서 아 그래 이래야지 화면이 그지? 화질이 조금 저기 하더라도 이게 맞아 일단 밀마들이 좀 새롭게 추가된 애들이네 늠름하네 어 늠름해 난 원래 게임하면 이런데 다 보거든 맵 디자이너들이 이런데 봐주길 바라면서 길 두 갈래로 투고 세 갈래로 투고 막 그런 거잖아 그나저나 플스5 참 그래픽도 좋고 성능도 너무 좋아졌다 솔직히 지금 뭐 4090 그래픽카드 사봤자 할 수 있는 재밌는 게임이 많이 없잖아 아싸리 진짜 가성비 있게 플스5 딱 사가지고 어 그러고 저기 하면 되지 싸게 먹히잖아 게임이 스토리가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하고 뭐 그래픽이 중요하고 뭐 그런 거겠지만 이런 입이 많네 입이 많네 잘 먹네 잘 먹네 성격 알겠지 연출이 뛰어나고 화려한 것도 좋지만 이 서사에 어떤 성우를 쓰고 어떤 연기력으로 더빙을 하고 또 이런 아주 디테일한 것들이 대작과 망작에 갈리는 것 같애 난 참 산타모니카 스튜디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사를 아주 잘 담는다고 생각해 소리 좀 켜드릴까요? 이렇게? 아이슬란더로 편히 잠들거라 친구요 천국으로 가거라 야아 아 그 아 가자 we never do, ever it's not enough we can't hide forever we do not hide we prepare for a fight for which we are not ready no go time is running out the prophecies say Fimblewinter leads to Ragnarok war is coming whatever Loki's supposed to be doing he's supposed to be doing it now my story doesn't end hiding in these woods I should be out there finding out who I am, who Loki is I will not allow you to pick a fight with gods I don't want to fight anyone I just want answers and if those answers lead to war with Asgard maybe that's what mother wants what mother wants we never will looks like we never will we never will he's a man he's a fur-fled 아빠가 워낙 자상한 타입보다는 무뚝뚝하고 그런 느낌이거든 누구보다도 아들을 사랑하고 잘 챙기고 사춘기고 하니까 아트리오스가 약간 자아가 슬슬 생기네 싸가지 없는 놈 새끼 오랜만이노 미미르 아들 키우기 힘들다 미미르야 이 라그나루크 여기 이 세계관에서 오딘이란 새끼가 있는데 아주 그 좀 뭐랄까 겁도 많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추접스러운 집도 서슴치 않았던 그런 신중의 신이야 이 세계관의 어떤 오딘 있잖아 토르 저거 토르 에비 근데 미미르 저 머리 잘린 애 있잖아 쟤를 죽이지도 않고 이제 그냥 아주 악취미 같은 느낌으로 대가리만 똑 떼갖고 나무에다 달아놓은 거야 어 근데 이제 얘네들이 여행하다가 부자 둘이서 이제 여행하다가 전마 이제 발견해가지고 나는 미미르 이 세계관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 보고 듣고 알고 있는게 있으니 나를 써먹으면 좋을 것이다 오케이 얼굴 똑 떼가지고 가져온거야 아 그렇지 빅스비 같은 느낌 이해력이 빠르네 우리 여러분들 어 좋아 이해력이힘 아ynı 와이프 얼굴 나오네 웨이프 얼굴 나오네 맛있어 paul 페이 펜 펜 펜 펜 펜 펜 아냐 황각이야 황각 꿈이야 꿈 보선 알 дальше architecture 스펌 etmek chocolates 그 돈 siecraft 시간난 비utter 스키 쓰óliza elet és 버 Amelia hockey erte sabe 우리의 위험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위험을 도와줄 수 없을 수 있다면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위험을 안 하고 나를 안 하고 우리의 위험을 안 하고 우리의 위험을 안 하고 혜세가 굉장히 좀 기구한 운명이였어 신을 증오하지 잘 다루는 옷 크레토스를 굿보이래 지금은 죽었지만 페이가 페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좀 그런 것들이 좀 나오려나 튜토리얼 하는 과정이니까 튜토리얼이네 튜토리얼 요런 식으로 또 풀어냈네 저의 마음이 죽었고 저의 마음이 죽었고 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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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시간 이리와, 이리와 조금만 구경해 보자 나 이런거 보는거 좋아 여기 수련장이구만 여기로 여기로 오 오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흐흐흐흐 흐흐흐흐 no it feels like fei is trying to tell me something you don't mean to say you're talking to ghost again, brother no but it is something more than memory hmm use your words, brother the tracks stop here 어? and we're not alone 뭐야 얘네, 얘네 뭐야 we beat them we beat them hey you got an old friend who卡 up got a apostasyon that now ee? okay happy to help 오우 불쇼 불쇼 오! 좋아 불쇼 불쇼 오우 좋아 아무런 기술이 없으니까 약간 밋밋한데 지금은 오우 손맛 좋네 이 정도로 힘들었는데 신들은 어떻게 때려잡았냐 그때는 완전 먼치킨이었어 왕곰이랑 싸우겠다 왕곰이랑 싸우겠다 왕곰이랑 싸우겠어 왕곰이랑 싸우겠어 왕곰이랑 싸우고 왕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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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캐릭터 있지 않냐? 노홍철 닮아가지고? 드레이븐 맞아 드레이븐 재밌구만 아이씨 정말 2번 안당하지? 2번 안당하지 않냐? 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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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링도 있네? 페링 한번 해볼까? 쳐내기 아 한번 더 쳐봐 들어와 오우 안되겠다 페링 빡세네 들어와 오우 오우 엇박으로 야 이거 엇박이네 엇박이야 엇박 페링 개어렵네 여기 뒤진게 아니라 일부러 페링치려고 하는거야 페링이 뭐야 상대방의 칼을 휘두를때 나도 똑같이 휘둘러가지고 탁 쳐내는 그 슬로우 모션 걸리면서 그거 아니야 오우 오우 몸이 동강났네 어휴 징그러워라 들어와 오우 이 새끼 너 엇박으로 옮겨하니까 엄청 어렵네 해봐 한 놈 죽이고 오자 너 해봐 다시 해봐 와씨 한번 더 아 이거구나 아 L1인데 R1 눌러가지고 그랬구나 이거였어 이거 방패 요거 어? 오케이 오케이 미안 미안해 이거 기다리면서 다른게임도 많이 했어갖고 소울하이크 막 이런게임도 했어갖고 여쭤라 변명을 하자면 조작법을 조금 까먹었다 아니 아들놈이 너무 멀리갔네 아 아 동물의 장래 이거 필요한 부분이죠 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물론 조금이네 응 좋았어 좋았어 끝 어우 쫄깃쫄깃해 아이 손맛이 아주 좋구만 역시 최신 게임이라 가볼까 에 왜 시험님 1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캐릭터, 갖다! 오오오! 오오우! 예에에에에에에에에 후우우! 으아 으악 으아 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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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으 으 으 으 으 가즈아 가자 잠깐만 여기 가고 싶은데 이리로 해서 요렇게 뛰면 갈 수 있다 자 어? 자식이 이 새끼야 어어어어어어 싸가지 없이 치여 제갈이 찍어버리기 귀여워 한번 더 던져봐 너무 귀엽잖아 던져봐 어디서 이 싸가지 없는 년이 하하하하하하 하하 투사체 페이링 야무졌다 전작에 있던 기술이 갑자기 생각났어 하하 question 짚고금이나니 게임 뭐 또 아 시체동강나는건 뭐라그라지 자 오옹 오오오오오오오오우 시에에에에에에에엣 사지절단 신체절단 자 세대주고 오오우쉏 우와아아아아아 존나 아프다 어이 지금 쉽게 볼게 아닌데 고민하고 안되겠다 어 어 우와아아아악 불렸다 어우 얘 왜이렇게 반응 빨라 패턴이 쉽지 않은데? 어 오케이 좋았어 니 패턴은 내가 읽었다 이 새끼야 건방지게 게링 게링 아 뭐야 아 이건 에바지 오오 오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런 아 안돼! 아 타임밍 넘어냈어 그렇지 와 이새끼 매우 겁먹는데? 와 이거 다 막아야되는구나 어 나 피먹을꺼야 야 이새발 라곤을 안쓰는게 피먹을꺼 이새발놈아 이제 됨벼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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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 막고 한번 더 막고 한번 더 막고 개이새끼가 와 이 패턴 다 읽었어 다 읽었어 다 읽었어 아 이거 막았는데 아 막고나서 바로 들어오는구나 lesh parenth 맞고 맞고 주고 주고 죽어 죽어 소 цент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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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주고, 피해주고, 붙어서, 치고, 때리고, 주고, 주고, 주고 그리고 분노의 마무리 어 뭐야 아 이거 연출이야 연출 설마 목 뜯나요? 그대로 뜯나요? 아 많이 악해졌네 크레토스 어? 어? 응? 아까 마녀가 장난친건가? 지 아들 너도 죽여보라고? 아? 아 싸움 쓰닉 Pend란 There was a bear. Charging and... I charged back? That had to be a dream. Your emotions. They transformed you. I didn't know I could do that. You did not do anything. They overcame you. That is why we must not abandon your training. We do not know the reach of your abilities. You will be dangerous without discipline to control them. You've already taught me discipline. I need more than that. I need answers. Answers you don't have. Answers only your mother had. That's how she withheld. What if there was someone who could help us? Someone that could give us answers about the giants and who loki is supposed to be? Someone that could give us answers about the giants and who loki is supposed to be? Would that help to understand where I'm becoming? Atreas! Listen to me. What the fuck? What is your father's perspective across... Atreus's perspective... Atreus's perspective around how it's reversible. You can't do anything. He is tych, but the the people of intuition and害死, I have to annoy me! It doesn't matter to you. 그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봐 나한테 어떤 능력이 있어 알고보니까 나는 천번한 인간이 아니라 신의 피를 물려받았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빠는 신들이랑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잖아 신이란 존재 자체가 굉장히 갓 오브 워 시리즈에서 신이란 존재가 아주 추접스럽고 더러운 그런 족속들이었단 말이지 인간들을 아주 가지고 놀고 그래서 주인공은 신은 굉장히 혐오해 미워하고 증오해 근데 아들은 자기 능력이 뭔지도 알고싶어하고 굉장히 이제 자기가 신이 됐다는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월감이 취해 있었기도 했고 그래서 아빠랑 아들이랑 좀 다른거지 음 음 오오 아들랑 잘 싸우노 으어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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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를 약간 그런게 약간 영국 악센트 같네 음 음 으어얽 으어얽 어 아 오 으어얽 가자 플스4 아직 쓸만하죠? 플스5가 훨씬 좋으니까 4랑 5 다 있는데 나는 4는 조카들 줬어요 pewter ? 아 아 아트레우스는 헐크도 아니고 이성 잃어가지고 아예 그냥 기억을 잃나보다 졸지의 어미궁 잃어버렸노 나트레우스가 곰으로 변해가지고 자기 아빠까지 위협할 정도니까 조절할 줄 알긴 해야돼 제가 어미곰을 처참하게 죽여버렸으니 새끼곰들이 얼마나 꺼져 개새끼야 니가 우리 엄마 죽였잖아 이런 상황이잖아 아이웃밥 또 오네 니가 처리해라 니가 처리해 너부터 죽자 너부터 죽자 헐 헐 아 아 으 으 아 으 으 으 야 점마종 공격이라 싸가 점령 위에서 존나 돌팔밑이 존나한다 자 아줌마 죽여 그렇지 하이준어 베라 나의 여전히 못한다는 걸까요? 그가? 네, 그가? 저의 여전히 못한다고? 네, 그가? 네,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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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팀에서 안팔아요 플스 독경작이라서 플스 파이트가 있어야 합니다 플스 보나 지금부터 이제 튜토리얼이 끝나고 이제 시작인거지 자고 일어나면 큰거 온다 아 단기통 10달배 병신대 새끼를 죽여야되 눕자마자 바로 오네 드디어 그가 왔다 이 세계관의 최강자 그는 오딘 니가 내 아들 3명이나 죽였다면서 아 토르구나 토르네 아 근데 토르를 다들 마블로 배워갖고 어 I have me You would not find me good company I'm sure we'll find lots to talk about 들어와 와 존나 키크네 와 개쎄 뭐야 크렉토스 씨발 크렉토스 내 마음속에 영웅이었는데 아 너무 맘 아프다 이거 씨발 이번작에서 이거 크렉토스 죽으면 씨발 게임 찢어 부숴버린다 신이 태운다 어 근데 존나 배나운 아저씨네 그냥 곰이네 곰 이런 체형들이 또 성격도 좋은데 일단 여기 세계관에 와가지고 크렉토스가 다 흩 흩뿌려 흩뿌려 흩집어놨으니 어떻게 할까 며닐 며닐 파킹 며닐 애비가 보냈나봐 오딘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나르기 전에 말하기 그랬나 와 멋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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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ła 누가 또 왔어? 누구노? 설마 어? 누구나 누구인가? 오딘이네 오딘이네 잘 좀 해결하고 가자, 일단 이게 신들의 대화 방식인가? 근데 그 놈이 제정신이 아니었어가지고 우리한테 계속 달라들었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뭐 물건 하나 사라진 것처럼 그러게 표현을 하네, 자기 손자들인데 그래도 평화 좋지? 내가 원하는 게 진짜 평화야 어? 아, 미미르 아, 미미르 서운하지? 아, 미미르 아, 미미르 프레야, 앞에서 뒤로 발두르 죽인 거 보니까 얘네들도 굳이 그냥 크게 사고 없이 그렇게 흘러가고 싶나봐 없 요테고테 아름다운 요게가 stein 프레니스, 너는 여기 없지. 우리의 전통을 불러야 할 것이다. 그 뜻은, 너의 가족이 제 가족을 받을 것이다. 너는 잡을 것이다. 그녀에게 놀랐고, 그녀의 죽음을 뿐이다! 그녀의 죽음을 못 breadth! 그녀의 죽음을 못듭니다. 그는 그 그녀의 죽음을 들리냐? 그녀의 죽음을 못 받았다. 나한테 닦아버려 마이 씩 벌렸다 켜트 아직 나 요령이에요 스파르타 유령 오와! 어? 이렇게? 얘도 발두르처럼 그거 능력있나? 어우 충격파 존나 센데? 오! 오! 안 돼! 아! 아니 근데 벌써 토르랑 싸운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네 발두르는 그래도 진짜 끈적인 새끼였는데 와! 오우 잠깐만 나 피좀 먹자 피좀 먹자잉 오! 야! 이새끼 이거 뭐 박수치기는게 아주 그냥 어우 씨발 야 개새끼야 야! 야 개새끼야 예아 얼음 얼음 보승이 맛 좀 봐라 여기 하나 떨궂네 에어어우야야야야 오역오 얼음 쫌 맛 좀 봐 으아야야야야야야야야 잡았다ㅅㅔ 아아 크아형 와 역시 그냥 죽을 토르가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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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현 아주 아 아아아아아아... 어..아파아아.. 어휴 어유 야야야야 뭐 좀 먹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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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 아! 토크가니랑 해그리드 같다고 말했다? 아! 도망가는! 그러게 토르가 아니라 뭐 해그리드 같네 근데 또 약간 뭔가 토르라는 캐릭터가 우리 마블 통해서만 저기 했었잖아 근데 이렇게 또 보는게 또 약간 노즈능인거 같기도 하고 아 시발 죽었네 넌 누르고 있었는데 어 뭐야 아 연출이었어 연출 내가 잘못 누른게 아니었어 와 살린다고? 이걸 살린다고? 와 진짜 잔인한 새끼네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와 나는 얼음 능력 짝이야 새끼야 아 와 진짜 잔인 아 어우 야 나 힘든.. 야 좀 피 좀 먹자 임마 아 아 아 아 아 어디로 들어가노? 왜이래 크라가스 개새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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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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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버! 클라버가 죽을게! 어? 어? 내가 너무 집중했나? 말을 많이 못했어 미안합니다. 방패 다 깨졌어. 어? 날 인정해주는 건가? 어? 어? 내가 너무 집중했나? 어? 날 인정해주는 건가? 어? 어? 근데 내가 내 형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 아? 어? 아? 어?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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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갑자기 런 때린다고? 어허 전작의 조력자들이야 이것도 니네가 만들었어 똑똑한 드워프들이야 대장장이 형제 터루 죽여서 망치 뺏자고 터루 죽여서 망치 뺏자고 터루 죽여서 망치 뺏자고 터루 죽여서